정모만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. 14개월 차 혼자 살 때 나갔다가 7년 반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배우 하석 씨입니다. 거실 커튼 열어줘. 업그레이드를 좀 빡세게 하는 바람에 집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만 혼자 살려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합니다. 2015년 7월에는 결혼을 했겠지? 지금도 혼자 살죠. 올 날씨. 중고 TV 좀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제품이 이제 후진국에서 수출이 안 나가요, 지금. 시원 섭섭하네. 끝말잇기. 기도. 도시.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아유. 어차피.